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액입니다. 이번 학습 영상은요. 우리 운용사 2급 실기 교재 안에 있는 백데이터가 한 부분이 수정이 돼서 그 수정된 내용을 여러분이 백데이터 복구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실기 백데이터가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4월 15일 이후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계속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24년도 4월 15일 이전에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그 중에 한 부분만 해당되는 회사 코드가 일부가 좀 수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3300번 회사만 일부가 수정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전에 다운받으신 분들만 해당사항이 있고 같이 어떻게 다운받은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대고시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요. 운용사 2급 실기 백데이터 게시글을 열어주시고 자 화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바뀐 부분은 날짜가 좀 적혀있죠. 24년도 4월 15일 수정된 TV 자 지금 여기 백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현재 링크는 4월 15일 이후에 수정된 내용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하고 있으면 이 영상은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무시하고 쭉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4월 15일 이전에 이 수정되기 직전에 DB를 다운로드를 받으신 분은 저와 같이 한 번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에 실기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것과 동일하게요. 다운로드 링크 들어가시고요. 여기 올려져 있는 실기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중간에 혹시 뭐 메시지가 뜨는 경우 있었죠. 자 그런 경우는 무시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자 다운로드를 받아서 바탕화면으로 제가 받았고 바탕화면으로 받은 이 G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R집 풀기 자 R집을 풀어서 요 안에 있는 문서 폴더 안에 있는 자료로 들어가시면 EXE 실행 파일이 있죠. 똑같아요. 자 실행 파일 더블 클릭 하시고요. 더블 클릭 하시고요. 압축 경로도 동일해요. 그 안으로 데이터가 이제 붙는 거예요. 압축 풀기. 압축 풀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닫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 하냐면 제가 아까 데이터가 바뀐 부분은 3300번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3300번만.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자료들은 어떤 작업도 미리 설정을 여러분이 하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미 실기 데이터를 이미 다운로드를 받은 게 있었고 더블 클릭 하셔서 이제 우리 실기 프로그램으로 로그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 해당 영상은요. 3300번 장부재화라는 회사의 DB만 일부가 수정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여러분이 작업한 어떤 회사가 있다면 강서재화든 행복재화든 강서재화로 로그인을 먼저 복구할 수 있는 어떤 회사라도 선택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회계 모듈 눌러주시고요. 자 아래쪽 데이터 관리 안에 백업 데이터 복구 눌러주시고 다른 회사는 여러분이 이미 작업한 게 있고 3300번만 복구하시면 돼. 다른 애들은 원래 기존에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하시고 계셨던 게 있으면 이와 관련된 이 백업 데이터는 전혀 여러분이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3300번만 다시 복구하기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택한 회사 코드 3300번으로 복구한다고 하는 얘를 한 번 더 클릭하셔도 돼요. 얘를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회사 코드로 복구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선택한 3300번으로 데이터가 있었지만 수정된 데이터를 엎어 쓰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는 삭제되고요. 3300번 회사로 복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구하시면 여러분이 3300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장부 조회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 장부 조회할 때 여러분이 수행해야 되는 내용이 일부가 이미 수정 그러니까 수행을 한 상태로 데이터가 좀 저장이 돼서 그 부분을 일부 수정했고요. 어마무시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작업해야 되는 게 이미 누군가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의 데이터라면 시험장에 갔을 때 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자료가 조회돼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 내용이 3300번 DB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굳이 4월 15일 이전에 백데이터를 다운을 이미 받은 상태이셨다면 그대로 작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3300번 회사만 복구하기를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4월 15일 이전, 이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4월 15일 이후에 이미 아까 화면에 보셨던 그 해당 자료가 다운로드 되신 분은 무시하시고 이전에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다른 회사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3300번 회사만 수정된 부분을 실기 백데이터를 복구하는 것만 작업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작업하시고 저는 이제 장부조회,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장부조회 하는지 또 그 다음 영상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잘 받으시고요. 복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